tyr Best So 또 지금 멤버업 어떻게 되면은 PU 팀 기억나시죠 특버치 1회 때 PU팀에 PU가 빠지고 승유 들어온 거예요 끝 그 다음에 팀 이름의 룩 3 팀으로 된게 다예요 웃은 각이에요 이거 아마 퓨 님이 안에서 저한테 그게 온 것 같아요 퓨 님의 자리에 제가 약간 땜빵 땜빵으로 들어 온 것 같거든요 완전 네로남불 15점 이거 무슨 두더지 잡기도 아니고 계속 한 명 시끄러워 한 명 조용해지면 한 명 시끄러워져 그냥 다같이 쳐 아 나 왼쪽 비포기 해야겠다 아 여국사님 그릇장 드릴게요 아 나 왜 아무 소리도 안 나지 아 자 그러면 오더를 지금 족백님이랑 제가 탱 라인 그리고 딜러 흑염용 풍기 그리고 장세현이 그쪽으로 가죠 제냐타로 그럼 제냐타 쪽이 오더를 맡아주세요 부조합 플러스 오더를 맡아주시고 뭐 어쩌게요 저는 뭘 맡아요 너는 가만히 닥치고 힐이나 해 아 여기는 이제 라이나르트가 좋을까요 윈스턴이 좋을까요 디바가 좋을까요 윈스턴이요 윈스턴 어디 보자 염용님 빨리 픽하세요 리퍼밖에 할 줄 모르시잖아요 그냥 리퍼하세요 리퍼밖에 할 줄 모르니까 아니세요 예? 고민하는 척하고 있어 아니 리퍼밖에 할 줄 모르시면서 고민하는 척하고 계시네 저는 이제 아이엠발데라는 랩을 모르거든요 예 그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격때 어떻게 가야되는지 아이엠발데는 이쪽으로 오면 됩니다 뭐라고요? 수비가 존나 사기에요 오케이 어디로 가요 공격 루트를 어디로 잡을까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지금 정크랩 있고 앞에 뭐 이상한 짓 한다 더 깔고 막 뭐 했다 어차피 우리 거기로 안 갈거니까 일로 오세요 일로 뒤로 뒤로 오래 자 2층으로 이 맵은 제가 또 자 일로 오세요 아 일로 가자고 아 메르시 뭐 여깄어 어디로 가 나가면 돼 아 여기도 있고 와 있구나 어디갔어 뭐야 어디갔어 2층으로 와 2층으로 또 보래 바로 또 말하래 그냥 또 냅도 공격에 꽁길도 있었어? 아니 무슨 일 모르는데 드라이브 윈터닛 들어가 들어갑니다 에이 메르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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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 땄어 라인 땄어 정크랩부터 정크랩부터 땄어 자리야부터 자리야부터 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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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부터 루시부터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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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깄다 저기 인지 부자 인지 컷 에이 올리 여기 힙 다시 와 어 좋아 민스 저 따라오세요 아이 소울저 생겼다 저가 누군데 4층 4층 맥크림 오케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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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시발 누가 뜨라 그랬어 아니 5명 있잖아요 여기 아 시발 그냥 그거에요 옥저봐 옥저봐 확인차 확인차 뛰기 확인차 어 진짜 많은데 너무 많다 다 있어 다 있어 자 화물에 붙이고 여기 뒤에 옆에 겜지 뭐야 뭐야 이거 우리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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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 라인 부자 빠져 살짝 빠지고 상기 부자 잠깐만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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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살려 나 살려 고소 고소 내가 써 내가 써 뭐야 뭐 뭔데 나는 뭐해 뭐야 뭐야 소 소 저 소 내려줄래요 위에 대사야 위에 올라가봐 가서 달아 몇명 있어요? 라인 라인 나 개판이다 개판이 이제 화물 좀 밀고 아니 맵을 모르니까 그렇지 나는 모르겠어 맵을 상대 애들 너무 다 떨어져있다 우리가 옆으로 다 오른쪽으로 와봐 오른쪽으로 와봐 오른쪽으로 와봐 아 나 죽어요 아 공격 망했어 이거 공격 망게임이야 어떻게 우리 오더가 죽었어 2층으로 올라가 봐 다리야 공격 올라가 뭐라고 2층으로 공을 쓰라고 어 이거 애들 다 빠졌어요 2층에 있잖아 아직 나 갑니다 그럼 오케이 오케이 지금 다 빠지고 있어 내가 솔저를 따라가고 있고 형 뒤에 뒤바 뒤에 뒤바 와 이게 비판이야 아이씨 시발 뒤바 수경용림 내꺼 살려줘 오케이 오케이 수경용림 내꺼 살려줘 어 어 맞아 맞아 나 살려 보았 나 승흥님 보았 좀 나 이상한거 살렸어 자 들어갑시다 영민이 들어가봐 들어가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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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다 으쥬군 오케이 자 일단 야 길거리 서겸방 정면 정면 어우 없다 오마에나 죽어뻔했다 기바 히바 나오고있음 여쥬 사운드 러프 방벽 오케 살았어 아 어디에 뭐가잇 같다 어깨 흰 들어갈께요 들어가라 할때 들어갈께요 들어가 돼? 들어가! 진영 뭉개뜨렸어 잠깐만 로드고 죽이고 아 뭐야 내가 겐지할께요 아 내가 겐지를 봐줬어야하는데 앞에 라인 옥저버 나왔다 옥저버 저기 12시 정찰좀요 왼쪽으로 가자 흩어지지말고 왼쪽으로 가자 자리아 흩어졌어 이거 자리아 흩어졌어 이거 아 나 들어왔어 방패쩨줘 겐지부 좋아 잠깐만 언제 들어갈까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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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크랫이 다 정매에서 온거야 온다 온다 아 왜 나 방패 없는데 여기 위에 있었는데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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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궁 안채워주게 여기 가만히 있어야겠다 난 궁원 우리 리퍼랑 끈대요 아까비 트월드 없으니까 말이 안나가도 돼요 오늘 겐지만 잘라도 되거든요 이거 다리아랑 키사 키사 휘휘휘휘 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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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아 저한테 리퍼 궁색에서 동시에 떠요 얘 E 빠졌어 겐지 A E 빠졌어 E 빠졌어 짤 겐지 짤 겐지 짤 아 나 리퍼한테 씁었다 리퍼 어디갔어 리퍼요 서너있지 리퍼 짤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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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바로 가요 바로 오른쪽으로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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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졌어 방벽 방벽 아 뭐야 살려줘 살려줘 힐 어디있어 로드궁 로드궁 아아 이제 나 힐다 이제다 힐이 없죠 힐이 다음 기회 다음 기회 없어 이거 아니 한 번 더 남았어 많이 밀었어 30초 남았으니까 한 번 더 갈 수 있는데 궁도 있어 나 코알라도 궁있고 다 왔어요 자 기다 이번 단에 궁을 다 쏟아붓고 뚫어봅시다 안돼 안돼 들어가야돼 어쩔 수 없어 들어와 윈턴 부조와 윈턴 부조와 윈턴 부조와 이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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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윈턴 63 로드 부조와 로드 부조와 로드 부조와 로드 짤 로드 짤 오 나이스 우리 메르시 통강만 잡죠 아 살려줘 와 윈턴 부조와 메르시 통강만 어 밀었네 에이 네 게트 소리 근데 피바 자 호텔 나이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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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뚫고 저 가는길 너무 힘드네요 진짜 뚫 게있들다 한금래 지지다가 평타버리 다음에 평타쓰고 그거 말고 이렇게 붙어있을때 뭐 평타를 그렇게 섞지 말라는데? 내려왔을때는 이미 내려왔을때는 평타를 안섰고 지지는게 더 센가? 아니 평타를 섞으면서 때리는게 더 세요 실험해봤어요 섞지 말라는데 저사람들이 점수 까고 말하라그래요 승유 1팀 씹어졌네 쇼그로만 승유 1팀 씹어졌네 상대방을 막 Watch 한글마urn 문render 수 작再... 라인보다? 라인이 낫긴 하는데 라인 해볼게 점클 나 연습해야 돼 라인하르트 메이 끼지 메이 낄 자리가 없다 어 그러네 퓌이 할거면 내가 메이 해 응? 나 어디있어서 자리잡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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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위에?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도 되고 밑에 있어 밑에 난 좀 패고 들어야지 같이 패자 여기 앞에 있으라고 여기? 예 오 예 이제 컷 하나 떴어 디바 부좌아 디부 루부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보고있어 보고있어 너무 오그로 끌리지마 너무 오그로 끌리지마 이거 홍길들이 이거 밖에 없으니까 무시우 부좌아 나는 언제 나가 기다려봐 쉽게 된다 이거 겐지 부좌아 겐지 오른쪽 이거 잘랐어요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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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확인 겐지 부좌아 그든 이거 염용이 시아 안나와 잠깐 방패 충전 좀 할께 지금 깐게 도시우 부좌아 디바 디바 윈턴 나왔어 이거 스턴 부좌아 엔지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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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줄게 이제 피 1 잘 위에 파라 파라 사봐야돼 파라 파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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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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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사 이번에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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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사거리 나 보이는데 주시 부좌 디바 디바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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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리퍼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뒤에 디바 뒤에 디바 자리아가 보고 방병 앞에 봐요 방병 앞으로 자리아 빠졌다 다시 하나 나왔어 이거 리퍼 부좌 리퍼 컷 방패 까진다 아 야 나 너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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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겹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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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굶 다 쎄어버렸어 아 오케이 내가 잘못 썼어 이거 그냥 루슈 먼저 쎄어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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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거기 가자 위에 한 번 가보자 3층 와요 3층 아까 3층 가봐 몰라 나도 모르는데 이따 와봐 따로 와봐요 뭔가 여긴거 저 있는데 저 있는데 여기다 죄송한데 오더 하시는 분이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아니 저도 이맵 별로 안해봐 이맵은 내가 잘 아니까 내가 오더 오케이 3개로 올라가지 마시고 여기서만 밀지마 우리 원거리 없잖아요 아 나있어 원거리 나야 이거 정크랩도 있잖아 어 왔다 라인 어디갔어 라인 라인 여깄는데? 나 공 있는데 나 어떡해 내려가봐라 고고띵 도명밖에 없지 안에 안에 건물 안에 안에 뒤에 로드호그 뒤에 로드호그 위에 라인 떨어져요 라인 떨어져 뒤에 로드호그 왜왜 알아서 막으세요 그건 아 나 살려줘 나 살려줘 나 나 아 진짜 아 아 아 나도 승윤 살려야겠어 얘 승윤 빼야겠다 한 번 빼봐 와우 또 와 또 와 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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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풀발 풀발 아 풀발 라인 풀발 라인 풀발 마약 있어 마약 여기서 많이 막아야되지 여기서 많이 막아야되지 차이 수고질래 에스 힐러 다 잘랐는데 나갈게 나갈게 힐러 힐러 나이 부좌 겐지 부좌 니꺼 부좌 이미 죽었어요 문 열렸어 문 열렸어 겐지 개피 겐지 개피 아 아 아나이 맵 좋네 빼요 빼요 아나 자체가 사기잖아 라인이 너무 궁금해 자리콘 봐 나 궁금해인데 네 네 저랑 연기 한번 왔어 어 뭐야 이거 별로 없거든 누가 나 펼 수가 있을까 빼봐 빼봐 라인 부좌 라인 부좌 라인 부좌 어 우리 뺐어 아닌가 아냐아냐 좀 들어갔어 좀 들어갔어 이거 궁금하나 어 안되나 오 라인 부좌 패 패 패 패 패 로드호우 부좌 어 너무 아파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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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불쌔기 이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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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썼어 이거 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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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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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 개새끼야 하하핳 하핳 이거 드론이 몇개 없거든요 화물이 안 있어도 돼요 드론이 몇개 없어서 여기서 막아야 여기서 입구에서 막아야 돼요 좁아서 입구에서 막아야 돼 아니 좁아서 입구에서 막아야 돼 아니 좁아서 입구에서 막아야 돼 뺐어 어디야 나 고마프다 안색 깨줘 안색 깨줘 오케이 오케이 나 궁궐이 다 됐다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온다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리퍼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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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아 아나 먼저 아나 먼저 개새끼야 어어 쏘지마 쏘지마 나 죽음 나 방패 좀 채우 개새끼 드론가 같은데 아 그 자리에 한 번에 물어볼거야 이거 승용공이 있어서 이거 마구여 PHP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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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무서워 아 아 자잖아 아 아 씨발 뭐야 이거 왜 자는데 다음거 같은데 이거 아 진짜 일로 와 개시키 메이 할래 이거? 아 근데 공도 다 됐거든 메이하면 안된다 X3 나 윗손을 비벼야겠다 나 궁혼인데 이제 뭐해서 나가 나 궁혼 어 이제 빠졌다 망정아 빠졌어 리퍼 아 방벽 없는데 죽어 아 아 아 이걸 맞았어 왜 밀리겠는데 아 궁이 있거든 이거 아 아 아 제발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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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비벼 최대한 최대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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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불안이 나 궁혼인데 1블리씩 주지 않아 아 일부러 한조 들었는데 빨리 빨리 궁혼이었는데 아깝다 어 어 뭐야 아 아 심하다 거기서 끌려가지고 아 아니야 나 린스터라인 2챔충 아니야 디바까지 쓸줄알아 우리 다시 오른쪽 세개 할줄알아 우리 다시 여기 여기 정면으로 정면으로 보고 제가 볼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돌격충 틀딱 아니냐 정크랩 정크랩 돌격이 얼마나 중요한 그건데 한테 정크랩 있어요 없어 와 이게 사람이 딱 성향이 있나봐 나 롤에서도 쉔하고 마오카이하고 가렌 밖에 안해 디바 디바라고? 네 정크랩 있어요 근데 왜? 디바 멋있게 하라면 하셈 하라면 하셈? 하나 있는데 저 방패부터 깨면 정면 밀고 들어갑니다 아 뭐야 또 아 이거 정크랩 때문에 이러고 있으면 엄청 맞는데 가까이 봐 들어와야 되긴 해 갑시다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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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갔는데 해방났다 해방났어 들어가자 이제 10초 남았거든 아 아 들어가자 들어가자 어 아 나 때린다 아이고 아 어딜 왔어 아 아 승윤 죽었어 어 승윤 잘렸어 아 아 나만 봐 애들이 어떡해 네 미 밑만 맞으면 흐헤헤 아 정크랩해 메일 할까 나 라인 할래 메일 빼는게 좋아요 정크랩 빼요 빼요 자리 할까 아 자리할까 아 아 아 아니 이건 어차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윈스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못하는 거를 위주로 해야지 나 라인을 좀 잘해주고 싶어 라인이 사기인 것 같아 나는 저 돌격군 중에서 라인이 제일 사기인 것 같아 자리야가 제일 사기지 걔는 노네로 두고 아 진짜 아 나 나 이 새끼 너무 좋아 아 아 쟤 관제가 없구나 오케이 이거 귀엽지 않나 잘 타 우리 최소 무승부네 최소 무승부네 어 기다려 봐 어 얘네도 돌아온다 얘네도 돌아온다 돌아온다 라인 부좌 라인 라인 밖에 깨줘 이거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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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다 기바 부좌아 기바 부좌아 기바 부좌아 기바 부좌아 라인 부좌아 기바 부좌아 기바 부좌아 광벽 올려 기바 잠깐 내릴게 아 기바 부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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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ㅅㅂ 아, 나 좀 잘했는데 왜 안 죽지? 아니, 오바하니 왜 나 혼자 있지? 죽었는데? 그래도 아무도 먹었나 보다 죽여! 죽여! 존나 잘 죽였는데? 아, 죽었어 이거 라인 찾거니? 이거 라인이? 아! 그걸 자리하나? 아! 나 죽었어 제발, 라인님! 동기, 옆에! 아! 다! 아니, 나 못 죽지, 내 못 죽어 다했어 나 DB잖아 왜 픽을 고른, 왜 픽을 바꾸는 거야 하는거로 가야지 안 깨 아, 오케이 이걸 왜 비비러 가냐 아니, ㅅㅂ 안 비비면 끝나는데 뭔 개씨 소리세요 악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샀 아, 러니 반지 우유 으흐흐흐흐흐흐흐 아, 라인차에 씨 버졌다 이거 혼자 뼈 5, 3, 2, 1, 2, 1, 2, 1, 2, 2, 1, 3 검거완료 뒤를 27000원 넣어도 못이긴 뒤를 27000원 넣어도 못이긴 그 3만 이상 넣어야겠구만 일단 뭐 청판이니까 이렇게 청판이니까 손뿔기로 손뿔기고 내가 솔직히 윈스턴하면 이긴판이었어 막말로 튜버워치 연습때문에 승유야 여러가지 하는거지 승유야 와 괴물이 떨어져 라인차이 라인차이 우리팀 뭐산다 하시는데 그렇다면 스킬에 밑에 푸시게 또 하나다니 조금부터 문의사장 도착해 이준 이준